강서구가 지난 24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에서 서울 1위, 전국 4위를 달성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평가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의 합을 종합경쟁력으로 평가해 시군구 그룹별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강서구는 경제활력, 공공안전, 보건복지, 교육문화 분야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경영성과 부문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화곡동 등 원도심 개발을 통한 균형 발전이 완료되면 전국 1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균형성장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전국 1위로 사회를 나타내는 효과가 경영성장 속에서 관한 균형성장 속에서 해석대행시, 프로로시키, 한국보건강점 κ 6월 5월 foul